BII 지표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지표고요. 여러분 꼭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큰손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 지난주에 월요일 교육하다가 화요일 목요일 하다가 이번 화요일 개별주가 바뀌어서 했는데 계속 이동평균에 대해서 이동평균을 이용한 매수 잡는 방법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목 했어요. 그리고 이번주 화요일 날 다른 거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평균 용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평균을 이용한 매수 기법이죠. 이동평균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 5.12평이 상승할 때 최저 주식이 5.12평이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12평이 무조건 살아야 돼요. 5.12평이 살지 않으면 무조건 시작이다. 천력이 일단 한 거라. 두 번째가 거래랑 동반될 경우에 5.12평이 상승하더라도 거래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단기 거래량 누적 지표입니다. 5.12. 그리고 5.12는 동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후행성 지표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그날 거래량이 아니고 이거는 9일 거래 평균을 냈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 갑자기 졌다가 줄어들고 이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가 5.11.2평 혹은 5.12.1 정보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스토게티 골든크로스가 꼭 나야 된다. 다섯 번째 1목 균형표 전환성 기준으로 호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섯 개 중에요. 오늘 여러분 OBV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OBV 두 번째입니다. 이 OBV차드가 뭐냐면요. OBV차드가 오늘 거래량 시간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내가 9시 거래량이 9일 동안 9시간 거래량 평균보다 많으냐 적으냐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지금 주도주 주식 상승하는 종목 여러분들 한번 많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여러분 잠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코스닥 상승하는 마이하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승하는 마이하는 종목 최근에 오늘 거래량. 여기 비춰주세요. 자 오늘 주가 오늘 코스닥 상승하는 마이하는 종목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한두 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10배 100배에서 갑자기 오늘 코스닥 많이 뜨는 종목들 거래량을 보면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갑자기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종목들입니다. 코스피도 한번 상승하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기본적으로 10배 많으면 100배 거래량 늘어나는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찾는 방법이 어떻게 찾느냐. 자 오늘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찾는 방법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찾는 방법 화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면에 등록이 있습니다. 등록을 클릭을 하세요. 그런데 찾는 방법이 클릭을 하면 자 클릭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클릭에 쭉 내리면 코스닥 있죠. 코스닥이나 코스피 클릭을 합니다. 전일 거래 대항 대비 상승률 클릭을 합니다. 전일 거래량 대상승률 전일 클릭 거래량 상승률을 해가지고 전체 추가를 하시면 오늘 거래에 많았던 종목 소위 말해서 주도주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9시부터 나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주도주 찾는 거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쉽습니다. 왜? 요즘에는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종목들이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종목들이 거의 다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고민하죠. 그러니까 떠버리고 찾으면 늦잖아요. 그죠? 뜨기 전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왜 이렇게 크노? 얼굴이. 뜨기 전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9시. 9시 딱 되잖아요. 땡 시작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등록에서 다시 할게요. 등록에서 등록입니다. 여기 한 번 보시면 여러분 등록이 여기 있어요. 등록. 여기 등록하는 데 있습니다. 등록 클릭을 합니다. 등록 클릭을 한 다음에 두 번째가 코스피면 코스닥 코스닥 저는 이제 코스닥 합니다. 코스닥 할게요. 코스닥. 코스닥 클릭을 하면 코스닥 순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코스닥 순위 중에 여기 보시면 전일 거래 대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일 거래 비율. 이게 전일에 비해서 오늘 비율로 많이 늘어난 종목을 순서로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클릭하면 요게 요기 오늘 거의 다 주도주가 요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뜨기 전에 다 나와요. 그러면 거래라는 게 폭발적으로 어제 시간 비해서 오늘 거래가 막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딱 뜹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죠.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주식이 뭡니까? 다 상승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개별장 천국입니다. 아따 우리 썬농장님 엄청 똑똑해요. 미모도 있는 것 같은데 똑똑해요. 코스다 코스피직의 전일 거래량 대비 클릭 딱 맞아요. 이래 하시면 아침에 뜨는 종목 청송님 여기서 내가 뭐 사야 되나 딱 묻습니다. 그러면 요쯤 한 1%에 대해서 3%대 딱 갖고 있다가 요기 숫자가 바뀌는데 방금 엔게임 여기 2% 됐다가 3%로 돌아서죠. 요기 방금 다 2% 이런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단타 바로 2, 3% 팍 먹고 나오면 하루 1당을 바로 벌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런 거 갈쳐주면 안 되는데 진짜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이게 너무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해달라 설명 다시 한번 해달라 설명 1번 이 단타 제일 확률 높은 단타입니다. 이거는 이미 검증한 겁니다. 헤헤 우리 키움 짓고 난리 났다 단타까지 눈 막 난리 났다 난리 났다 1번 알겠습니다.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더 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등록 클릭합니다. 등록 클릭합니다. 등록 클릭할 때 세 그룹을 하나 만드세요. 세 그룹 한 거 하세요. 이거는 단타 중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이미 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여기 관심 좀 만드시면 됩니다. 첫째 뭐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 여기 보면 관심 보면 여기에 쭉 내립니다. 내리면 나는 코스피로 단타 치고 싶다. 코스닥으로 단타 싶다. 그러면 코스닥 거래소 순위나 코스닥 순위를 클릭을 이렇게 합니다. 클릭하면 쭉 내리면 여기 거래량 전일 대비 비율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딱 하면 전체 추가를 딱 합니다. 전체 추가를 딱 하면 이 종목들이 거래량이 오늘 폭발적으로 늘어난 종목입니다.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85%고 하락하는 종목이 합니다. 업데이트 실시간 업데이트 안됩니다. 여기서 클릭을 딱 합니다. 해가지고 한번 단타는 내가 여기 1%에서 2%대 이걸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네요. SV 인베스먼트 지금 1%에서 2% 티죠. 거래가 폭발적으로 났죠. 이 종목 지금 단타 치면 됩니다. 이 종목 요기 클라우드 요거도 거래량이 지금 한 30배 났죠. 요거도 단타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순서대로 비율 요 비율은 요기 등락률 클릭하면 됩니다. 요 비율은 요기 등락률 클릭하면 딱 나와요. 등락률 클릭 해가지고 저 경험상 비율이 4%에서 5 4 5 6% 뜬 종목들이 제일 셉니다. 4 5 6% 보통 주가가 제로에서 상한가 가는 거는 잘 없습니다. 20% 뜬 건 없는데 4에서 5% 뜨면서 상한가 가는 종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9시 10분 전에 그래서 오늘 저 추천주 아는 분은 알 겁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추천주 하면 아니요. 9시에서 9시 10분 사이 하십시오. 9시에서 10분 사이 혹시 이거 하기 힘드신 분은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들으세요. 무료니까. 물으면 돼요. 이거 제가 아침에 제가 이거 해가지고 오늘 또 우리 회원들은 아는 분은 압니다. 우리 회원들이 아는 분은 압니다. 제가 오늘 상한가를 4종목 중에 2개를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올 아침에 센트럴 못해. 저 아침 추천주 였습니다. 바로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아시고 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동평균 이동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동평균은 오늘 제가 BII 지표 했죠. BII 지표가 뭐냐 주가가 BII 지표 중에는 이제 OBV 지표죠. OBV 지표가 여러분 잘 보시면 주가 상승할 때 꼭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 똑같습니다. 상승할 때 뭡니까? 거래가 늘어납니다. 거래가. 왜? 누가 땡겨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누가 땡겨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꼭 뜹니다. 이게 거래가 뜰 때는. 시초에 거래가. 이 이 자리가 뭐를 말하느냐면요. 이 자리가 뭐를 말하느냐 하면 9일 동안의 그 시간대 거래보다 오늘 거래가 많다는 겁니다. 거래가. 거래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골든크로스 OBV가 시그널을 골든크로스 났다고 주가가 뜨고 그건 아니에요. 15% 정도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OBV가 골든크로스 났으면서 주가가 빠진다. 그건 많이 빠지는 거예요. 많이 빠지는. 우리가 그 사이 골든크로스 MEC리나 스토게틱처럼 골든크로스에 주식 뜨고 디드크로스 빠진다. 그 개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게 골든크로스인데 상승하는데 OBV가 골든크로스 났다. 이건 많이 좀 뜬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데 OBV가 골든크로스 났다. 이건 좀 많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삼성전자 지금 뭡니까? 거래가 여기 보면 한 게 더 시그널이 전체적으로 꺾인다는 것은 전체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체 거래량이 줄어든다. 전체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아주 줄어들기 전에는 주가가 세게 상승할 수 있다 없다. 세게 상승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 삼성전자 지금 뭡니까? 거래가 줄어들면서 빠진다. 거래가 줄어들면 빠진다는 것은 빨리 빠진다. 천천히 빠진다. 빨리 안 빠집니다. 천천히 빠집니다. 천천히 속된 말로 골병들개가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거래가 많았는데 주식이 못 쳤어요. 내가 X를 번지를 쳤는데 상대가 KO를 못 시키면 안 해친 것만 못 합니다. 그게 이제 SK하이닉스입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이 했겠죠? 개인들이 많이 움직였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BII 지표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BII 지표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이닉스는 개인들이 올렸다. 개인들이 올렸다. 삼성전자 누가 올렸다? 기관과 외국인 큰손들이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개인들이 올린 종목들은요. 빠질 때 왜 빠집니까? 공포로 빠집니다. 빠질 때 안 빠지다가 빠지면 왜?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투매가 투매를 부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때리는 거는 매도치는 거는 투매가 투매를 안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외국인 개인들이 팔 때는요. 개인들은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22%입니다. 고점에서 22% 빠지면 주식이 폭락이 나옵니다. 왜? 22%가 우리가 주식 신용으로 삼아 담보부족 기준이에요. 미차민님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2% 빠진다. 아직까지 하이닉스가 급락 나오고 그럴 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삼성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OBV가 밑으로 안 가면 버텨도 됩니다. 거의 눌림목도 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그렇죠? 눌림목은 뭡니까? 눌림목은 눌림목은 이게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 자리 이런 자리가 눌림목입니다.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OBV가 시그널을 밑으로 가버리면 그건 눌림목 아니에요. 그거는 눌림목이 아닙니다. 그거 눌림목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눌림목 아닙니다. 눌림목은 OBV 눌림목이란 것은 뭡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살아있었다. 기관들이 주가 빠지면 어떻게 그다 가지고 그다 가지고 넣는다. 이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인데 눌림목인데 거리가 줄였다. 그건 눌림목 아니에요. 기관들이 고집을 판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OBV 거래량 지표 중에 제가 거래량 지표 중에 한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입니다. OBV 지표가 다른 지표 거래량 지표 중에 오실레이터 이런 거는 여러분들 힘들어서 안 돼요. 그거는 관상 소위 말해서 사람보다 관상 보는 건데 이 OBV 지표는 여러분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자 이게 뭡니까? 어제 종합주가 지수가 거래가 많다가 많았는데 못 갔죠. 이 말은 뭡니까? 안 한만 못하다 이거죠. 오늘 거래가 확 줄었어요. 줄었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안 좋다. 거래가 줄었다. 그러면 거래가 많은데 고점에서 거래가 많은데 주식이 안 올라갔다 이게 뭡니까?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매도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한번 볼게요. BII 지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매도했죠. 이게 주가가 떴을 때 BII가 상승했으면 큰손들이 샀다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BII가 어제도 어떻게 해요? 이 날에 비해서 BII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고점의 기관가 어제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매도가 걷잡을 수 없이 어제도 나왔습니다. 어제도 나왔고 글피도 나왔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큰손들이 오늘 또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5,500 지금 6,000억 정도 팔고 있다. 6,000억 팔고 있다는 말은 큰손들이 때린다. 때리면 BII 지표가 내려간다. BII 지표 내려가면 어떻게? 주가는 약세를 보인다. 제가 뭐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방송에 이동평균 지그리 똑똑하면 그 말으로 방송 목아프게 합니까? 집에서 놀고 지 매매하죠. 여러분 전문가 추천주 믿지 마세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 믿습니까?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추천주들 공식 통계는 있는데요. 일반 종목보다 더 상승 안 하더래요. 내가 여러분 주가 폭등할 게 있으면 내가 왜 여러분 가르쳐줍니까? 내 돈가 사가 내 부자되지요. 목아프게 있을 필요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BII 지표를 굉장히 냉철하게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평선의 비밀 이평선은 거래량이 살아야 된다. 거래량이 꼭 살아야 돼요. 그 거래량이 단순 거래량이 아니고 평균 거래량 비율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여러분 보기 좋은 차트가 OBV 차트예요. OBV 차트다. 이렇게 보고요. 거래량이 늘어날 때 거래량이 늘어날 때 BII 지표는 5파 크기입니다. 전체 거래량에 큰 사람들이 사느냐 기관과 외국이 큰 사람들 사느냐 그거 비중이 OBV다. BII 지표다.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OBV 지표 BII 지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표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 덕분에 회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키움증권에 전문가 방송 원래비 없습니다. 수수료 있습니다.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여러분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다른 데서 돈 내어 보지 말고 우리 전문가분들이 한 15분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이 방송이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데 키움증권 홈페이지로 보는 게 더 잘 돼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면 청송촌놈 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홈페이지로 보시면 또 충분히 됩니다. 되고 저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여러분 1시 30분에 하는데 1시 40분 일주일에 두 번 밖에 뭐합니다. 회원 관리 때문에 뭐 하는데 어떤 분 일주일 내내 하자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할 행편은 안 됩니다. 저도 회원들 600명 회원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거는 노래 한 곡 해라 하는데 아 부담됩니다. 노래 우리 피디님 허락을 안 해줘가 노래는 뭐합니다. 저 가요방 기계는 가져왔는데 노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BII 지표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주가가 5.12평이 안 살면 절대 안 됩니다. 5.12평이 꼭 살아야 돼요. 5.12평이 죽으면 모든 주식은 무효입니다. 5.12평이 안 사는데 5.12평이 여기 방금 묻는 분 중에 5.12평을 죽었는데 묻는 분 있죠. 그거는 절대 안 돼요. 5.12평 죽었는 주식은 일단은 한방 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식을 10일이나 20일 60일 신고가 종목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신고가면서 방금 거래량이 뭡니까? OBV가 골든크로스 나는 종목 OBV 이거는 거래량 지표라서 동행성 지표입니다. MHD나 스토키드 후행성 지표가 아니에요. 거래량 지표는 여러분 항시 동행성 지표입니다. 그걸 아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시청률도 높아지고 있던 너무나 감사함하고 거기다 또 회원까지 많아져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화요일 목요일 1시 30분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지원님 신창원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awake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